우리 선생님께서 흥부가 중에 박 타령을 준비해 주셨네요. 이 소리 들으시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.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?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때요 정상이가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대에서 박을 한번 타보는디 시르릉실건 독질이야 다 을 쓰고 헤요로고 독질이로구나 다 을 쓰고 못쓸 놈은 팔자로다 원순도 뭐 가난이로구나 다 을 쓰고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다 을 쓰고 일대영화 불교 헌디 다 자 이놈 팔자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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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고 그 좀 소 오오오오오어 시리덩실건 당기어라 시리덩실건 톱질이야 시리덩실건 시리덩실건 시리건 시리건 쑥싹 박을 딱 타노니 박숙이 휑 비어죽 어유씨워 흥보 보고 기가 막혀 아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도적놈이 박소흥이랑 싹 긁어다 먹고 남의 조상께를 두 개나 훔쳐다가도 넣었구나여 이거 내다 버려라 흥보 마누라 보더니 여보 영가 박소개서 개투짝이 나왔는데 개 뚜껑에 뭔 글씨가 쓰여있소예 흥보 보더니 박흥보시 개타기라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디 금을 한번 열어보시오 금을 한번 열어볼까라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보니 쌀이 하나 수북히 들어있고 또 한 개를 딱 열고본께 거기는 그냥 돈이 하나 가득 들었는데 개 뚜껑 속에다가 이 쌀은 평생을 두고 퍼내 먹어도 굴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쓰여있으며 또 이 돈은 평생을 두고 꺼내 썼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하여간을 흥보가 좋아하라고 개 두짝을 한번 떨어붓기 시작을 하는데 박수쳐 흥보가 좋아하라고 개 두짝을 떨어붓고 닫혀놨다 열고 보면 돌아오나 그 뜨거고 돈가사를 떨어붓고 닫혀놨다 열고 보면 돌아오나 그 뜨거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오나 그 뜨거고 도로 북고라면 도로 수북도로 북고라면 도로 그 뜨 아이고 좋아 죽겄다 1년 361월 가타 바툴에 상사대 enslaved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2022년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시라고 그 lifting 골 Alors 어어 어어 허어가 구이요 다어노라 아아 하이시고 하이 asten타 아아 아 아 아 아 아 A 감사합니다.